이 포토, 이승기, 송강호 선배 4부로 모시고 싶어요. 이미지 스베스퍼니 김현철 기자, 가수 이승기가 5일 오전 서울 양천 구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SBS 일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집사부일체는 인생의 물음표가 가득한 청춘사인방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 양세형이 마이메이, 괴짜 사부를 찾아가 그의 라이프스타일대로 동거동락하며 깨달음 환주를 얻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방송된다. 한편 집사부일체는 인생의 물음표가 가득한 청춘사인방 이승기입니다.